지금은 이제 방관기 전에 많이 올랐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진짜 궁금한 거는 이제 방관기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맞아요 생각하는 건데 저는 이번 방관기가 훨씬 좋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유럽 같은 경우는 ETN이라고 해서 ETF하고 비슷해요 증권하고 펀드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상품이 현물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미국이 한 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금 규모도 클 뻔더러 미국 시장이 크고 그리고 금융 질서를 세팅하는 국가라는 측면이 있었고 홍콩 ETF는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규모가 또 굉장히 클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원래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일계가 굉장하거든요 지금도 뭐 금지해놨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채굴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전세계 채굴량이 한 20%가 있고 그리고 바이낸스나 OKEX를 통한 거래도 상당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뭐 불법 자금을 중국 내에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받는 사례도 많고 이랬거든요 중국 정부가 이런 국민들의 어떤 투자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잖아요 무조건 막을 수만은 없어요 특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구의안이라든지 형다 사태에서 봤듯이 중국은 지금 부동산 거품이 꺼져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재산 형성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재산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중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많이 절반 가까이 폭락하고 이런 상태 아니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안심하고 굴릴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욕구나 이런 걸 갖다가 터줘야 되기 때문에 홍콩 ETF를 갖다 허용하면서 본토인들의 홍콩 ETF 투자를 허용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홍콩 ETF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미국의 ETF 승인에 의한 또 다른 한 번의 붐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악재를 이렇게 극복해내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가 너무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지금 허용하고 있고 그걸로 자금 유입도 막 생기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이렇게 자산 증식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증권사들의 입장에서는 ETF를 갖다가 만들어서 상품을 그러니까 자산 운용사들이죠 상품을 갖다가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고 그리고 증권사들은 다양한 ETF 상품을 고객들한테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금융 상품이라는 거는 거기에서 하나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산업들이 연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피델리티나 블랙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ETF를 갖다 만들면 거기서 또 뭐를 하냐면 커스터디를 해주는 업체도 있고 또 시장에서 이걸 갖다 결제하기 위해서 사고 팔고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생태계가 굉장히 광범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은 미디어들은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좋은 돈으로서 글로벌한 어떤 우수 상품 디지털 골드로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할 때 이 상품을 갖다 주변 중심으로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의 축적과 새로운 사업을 여는 기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여야가 이렇게 제시하는 게 ETF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든지 그러면 그 ETF는 미국 ETF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니까 소비자, 금융 소비자 정도를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또 뭐냐면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안 내게 해주겠다 유예해주겠다 그러니까 다른 금융 상품하고 통일해주겠다 이런 정도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도 소비자들의 표만 의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어떤 디지털 자산의 성장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여기서 리드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전략적 마인드는 없는 거거든요 좀 소급적인 정책만 나오죠 그런 거 같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늦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워낙 똑똑하고 훌륭한 국민들과 정치권이나 관료들도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잘 이끌어왔거든요 경험인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 ETF가 이렇게까지 꼭 필요한가요? 사실 비트코인 ETF 아니어도 살 수 있고 거래소에서 구매하고 할 수 있잖아요 ETF로 사는 거랑 직접 구매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그렇게 얘기하면 비트코인 거래소는 왜 필요하냐 이 얘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본래 P2P 화폐로 만들어진 건데 P2P라는 거는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용처가 있을 때 쓰는 거잖아요 결제를 하고 근데 비트코인 ETF가 필요한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비트코인은 좋은 돈 화폐로서 세 가지 기능 중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의 기능이 어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이나 아니면 이렇게 선발 계도국이나 우리나라 같이 선진국 들어간 나라들이나 이런 데서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금융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은행도 잘 돼 있고 카드나 이런 거 해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렇게 소비 생활을 위해 금융을 갖다 쓰는 건 거의 불편을 못 느끼잖아요 P2P 화폐가 왜 필요해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ETF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ETF는 비트코인을 작은 단위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권화 시킨 거예요 증권화 시켜서 예컨대 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금음방에서도 살 수 있고 그렇지만 금 ETF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품을 갖다가 금융 시장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거 자체가 혁신인 거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이 가장 쉽게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인데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굉장히 중앙화돼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꺼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만난 어떤 금융계에서 은행장까지도 지내고 고위직을 지내신 분인데 ETF가 나온 뒤에 국내에서 불허한다는 소식 나오고서 한 번 뵌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ETF를 살 수 있게 해주면 그때 살려고 했는데 그리고 자녀분들한테도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금융 쪽에 이렇게 계시고 그리고 이제 공적인 자리에 이렇게 내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지금 분위기가 비트코인을 사서 보유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 사태에서 봤을 듯이 무슨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죄악시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죠 보유 자체는 국민의 권리로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어떤 내부 정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 산업은 이렇게 육성해야 된다 이런 틀거리가 없이 아직도 기본적인 틀 자체가 블록체인은 육성하되 코인은 안 된다는 이런 약간 후진적인 사고방식에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은 투기고 뭐 사기고 뭐 이런 거고 철없는 애들이 돈 벌려고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살아온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거는 우리처럼 자유롭게 뭐 사는 사람 괜찮은 사람도 있고 젊은이들이야 뭐 언제든지 사고 팔지만은 기술적으로 좀 불편한 게 있는 데다가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어떤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쉽게 사기가 어렵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는 기존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의 자산 축적을 해서 필요하고 그리고 ETF를 통해서 제도화 돼야지 또 연금 상품에 편입됐을 때 면세 혜택도 있고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뭐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금융이라는 건 그런 세제라든지 이런 기존 시스템하고 딱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고 기존 세제 속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개인은 살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이나 기관이 살 수가 없잖아요 법인이나 기관이 특히 법인이 사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근데 법인의 계좌를 허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법인의 계좌를 갖다 허용을 갖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편해요 근데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를 거래대금으로 받는 거는 이건 자유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 어떤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구마를 갖다 받는 건 자유잖아요 물물교환처럼 이거는 이건 위법행위는 아닌 거예요 위법행위는 아닌 건데 법인이라는 건 세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재무제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뭐냐면 정상적으로 법인을 갖다가 운영하려고 하면은 정부가 공동체가 만든 그 규율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하지라는 고민을 늘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 멋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이 사회시스템 속에 정상적인 구성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어떤 규제 리스크를 피하고 그 기업을 리스크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그 경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당연하게 꺼리게 되는 거죠 안 그럴 거예요 꺼려지죠 규제가 없으면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 같은 게 없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럼 아까 말했듯이 이 사회에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시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져온 분과 똑같은 행태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ETF가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는 거군요 반감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이 촬영일자가 4월 8일이라서 예상되는 반감기가 이제 2주도 안 남았고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이제 한 일주일도 안 남았을 것 같은데 4월 20일에서 21일쯤으로 반감기가 예상되고 있는데 저는 애초에 이 반감기가 왜 존재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으신 질문이에요 이 반감기가 존재한다는 거는 네 왜 만들어졌나요 반감기가 지금 물가는 왜 오르죠 어 물가는 여러 요인으로 오르죠 여러 요인으로 올리는데 네 사폐발향이 무분별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막 찍어내니까 네 마구 찍어내니까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이 처음에 1달러에 막 천 개씩 할 때가 있었어요 2010년도에 그때에서 비교해보면 지금은 1 비트코인의 달러 가치는 거의 0에 수렴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거의 1억 원을 하니까 7만 달러를 하니까 7만 불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나가 7만 불인데 달러는 옛날에 1달러가 비트코인 1천 개였는데 지금은 비트코인 1개가 달러 7만 개잖아요 그게 그 이유의 핵심은 반감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건데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한정돼 있고 통화 정책이 투명해요 근데 그러면 거꾸로 달러는 발행량이 무한이고 무한이고 통화 정책이 안 투명하죠 왜냐하면 매일같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경제 지표를 보고 연주인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추측을 하잖아요 그 추측에 따라서 자기의 경제활동을 영유하잖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무분별한 통화 정책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거예요 중앙실뢰기구가 없는 p2p 화폐라는 거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네 뭐냐면 하나의 개인의 자유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 거래를 하거나 뭘 하게 되면 카드 거래를 하면 모든 걸 은행 허락을 받아야 되죠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예컨대 뭐 이렇게 카드 보고 당신 이거 어디 갔다 온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듯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들은 그 크리프토 사이퍼펑크라고 해가지고 이 암호를 갖다 통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려는 기술이 이 비트코인에 적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무분별한 통화 정책에서 벗어난 돈을 만들자 그게 바로 반감기예요 왜냐하면은 반감기를 정해놔가지고 이건 투명한 정책으로 연준이 마음대로 근거도 없이 연준 의원들의 생각으로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늘리는 거예요 1971년도에 달러 발행 규모가 71년도는 왜 그러냐면 달러가 금태환을 정지한 거거든요 닉슨 대통령이 파리 롯데 그때가 천억 달러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냐면은 거의 10조 달러거든요 많이 찍어냈네요 거의 100배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늘어나면은 제 얘기가 아니라 네 가치는 하락하죠 프리드머니 인플레이션 다 화폐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화폐경제학을 창시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연준은 돈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이렇게 늘리고 있는 걸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준이 돈을 많이 찍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고 그 인플레이션이 이 많이 찍어내는 돈에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한테는 자산가치 상승을 통한 큰 불을 갖다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화폐가책을 통해 가난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반강기라는 걸 만들어서 비트코인은 2140년이 되면은 발행량이 더 이상 안 나온다 2100만 개로 끝난다 근데 그건 어떻게 끝내냐 처음에 발행했을 때부터 21만 블록마다 비트코인 공급량을 절반씩 줄인다 그래서 절반 줄인다고 해서 반강기예요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알지만 첫 책을 구기 위해서 50개 주다가 50 그 다음엔 20으로 줄이잖아요 근데 제가 21만 블록마다 반으로 줄인다고 했죠 근데 비트코인이 발행 개수가 제가 2100만 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21만 블록으로 50개씩 주니까 첫 반강기에 50%가 나와요 총 발행량에 많이 나왔네요 왜냐면 21만 블록이라는 거는 2100만의 1%잖아요 2100만 개의 1%죠 근데 1%인데 그 1%마다 50개씩 나오니까 그 반강기가 끝나면 50%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반강기에서는 25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반강기가 끝나면 75%가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상 지금 거의 다 발행된 거예요 2024년 반강기가 끝나면 96.88%가 나와요 그러면 60만 개가 조금 넘게 남게 되거든요 모든 물건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들면 반강기에서 반강기를 통해 공급량이 줄어들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반강기는 그런 이유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무제한으로 찍지 않을 거다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좀 증명하기 위한 그런 거죠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투명하고 비트코인은 이때가 되면 발행이 끝난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그럼 발행이 다 끝나면 채굴은 끝나는 것이냐 이런 걱정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을 이동하면서 수수료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채굴업자들은 수익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채굴에 따른 보상이 있고 나머지는 네트워크 사용에 따른 수수료 그 두 가지가 있어서 그 수수료료도 견딜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2009년에 비트코인 출시한 이후로 지금 벌써 한 세 번의 반감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반감기 때마다 이 가격 변동 추세가 얼추 비슷한가요? 크게 보면요 반감기가 포함된 해를 포함해서 2년 뒤까지는 3년은 상승을 해요 그리고 1년을 하락해요 이 패턴은 항상 일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반감기 전후를 따졌을 때는 지금 세 차례 반감기가 있고 네 차례잖아요 그러면 예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그러니까 2016년 반감기 때는 반감기 전에도 가격이 오르고 반감기 이후에도 올랐어요 그런데 지난번 2020년 때는 반감기 전에는 거의 비슷했고 이때는 올랐다 떨어졌고 그리고 이후에는 올랐어요 그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2016년에는 7월에 81만 원에 거래됐거든요 반감기가 2017년 1월에 왔는데 137만 원이 됐어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70%가 올랐어요 그리고 2020년 5월에 1200만 원 하던 게 11월에는 2185만 원으로 그러니까 반감기 뒤에는 다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반감기 전에 보면은 2016년 1월에는 52만 5천 원에다가 반감기가 되면서 81만 원으로 한 60% 여기도 상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2019년 11월에는 1100만 원이었는데 2020년 5월에 그때는 1215만 원으로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이때가 뭐냐면 코로나에 따른 경기 하락으로 모든 자산이 급락을 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예외적인 걸로 봐야 되고 지금은 이제 반감기 전에 많이 올랐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진짜 궁금한 거는 이제 반감기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하는 건데 지난 두 번은 반감기 이후에 다 올랐어요 그거는 이제 기존 반감기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이제 공급량 축소에 따른 이제 가격 상승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이번 반감기가 훨씬 좋다 그러니까 규모 자체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쵸 옛날에는 뭐 2천 달러 하던 게 2만 달러를 가고 그리고 2만 달러 밑으로 조금 떨어졌던 게 6만 달러 가고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식인데 이번에는 이미 반감기 전에 7만 달러 7만 달러 수주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한 번에 30만 40만 달러 그렇게 예전처럼 오르긴 힘들겠죠 왜냐하면 워낙 덩치가 커졌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 뭐 시총이 뭐 2천억 달러 3천억 달러 이러다가 지금은 1조 3천억 달러로 엄청 커졌잖아요 엄청 커졌죠 엄청 커졌기 때문에 조금 둔해할 수는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 그때부터 훨씬 좋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반감기 표 보는 법 알려드렸죠 이번 반감기가 되면 3.125개가 나오게 되거든요 3.125개가 나오면 4년 동안 3.125%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뭔 의미냐면 반감기가 통상 한 4년마다 오거든요 21만 블록이 그럼 1년에 0.8%가 안 되게 비트코인이 신규 공급되는 거예요 기존 발행량 전체 발행량에서 근데 금이 보통 어느 정도냐면 1년에 1 내지 2%가 기존 발행량 대비 생산이 돼요 드디어 금보다 적어졌네요 퍼센트가 신규 발행량이 기존 발행량에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 거예요 더 낮아진 거죠 적어진 거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디지털 골드라는 비트코인이 드디어 기존 공급량 대비 신규 공급량이라는 희소성을 계산하는 기금 속의 희소성을 계산하는 수치에서 드디어 금보다 우위에 섰다 이게 사상 처음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기존 반감기 이후의 장세는 개인들의 장세 그러니까 1차 반감기 때는 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2차 반감기 때는 개인 플러스 VC들 VC들이 막 테마를 만들고 그랬어요 이제 그거였고 이번에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중국 ETF도 이제 허용이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정책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예전보다 비트코인에 훨씬 우호적이다 이런 것들이 겹치고 그리고 올해가 대선 국면이면서 아까 금리 인하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연준의 핵심 지도부들은 금리 인하를 올릴 명분을 지금 찾고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연준의 내부 임원들 밖에 나와서 하는 얘기나 얼마 전에 파월이 한 얘기를 보면 우리나라 한은은 한은법에 물가 안정이 목표로 되어 있는데요 미국은 고용과 물가가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요즘에 무슨 얘기를 자꾸 얘기하냐면은 연준은 물가만 보는 데가 아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이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고용지표나 경제지표가 잘 나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만 근걸로 이렇게 물가 금리를 안 내리면 다른 데서 또 위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 중에 하나는 미국의 정치 환경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부채규모 이런 거에 따른 지금 100일에 1조 달러씩 빚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리인화를 어떻게든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간기 이후에는 희귀자원으로서의 비트코인 그리고 어떤 개인들이 아닌 기관이 참여하고 그 기관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도 참여하는 그런 거 그리고 정책적인 우호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돼서 제가 보기에 강세는 갈 것 같다 계속될 것 같다 네 좋습니다 ETF랑 금리 인하 반감기가 미치게 될 영향 이런 얘기를 다 나눠봤는데요 이 반감기를 앞두고 저는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생각 정리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기자님 대한민국 최고의 비트코인 콘텐츠 최창환의 비트매니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